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가 064-35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6월 22일 오후 2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요런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북한 김여정 미국 흥미로운 신호 발언에 잘못된 기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2일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비 메시지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라고 한 것과 관련 잘못된 기대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이번에 천명한 대비 입장에 흥미로운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는 발언을 보도를 들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선 속담에는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다.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제 쉐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시각으로 22일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김 총비서가 당 전원회의에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대미 메시지와 관련 흥미로운 신호를 하면서 대화에 나설지 북한의 분명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제 생각인데 일단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밀당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밀당을 하는 이런 와중에서 일단 뭐 어쨌든 뭐 어떤 대북정책 그리고 이제 북한은 또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로부터 뭔가를 또 원할 것이고 우리도 뭔가를 원하겠죠. 이 사이에서 여러가지 이제 밀당 같은 것들이 이제 존재가 하는 밀당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겠죠. 일어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어 이러한 어떤 협상 과정에서 북한 측에 있어서는 이제 국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김정은이 되겠죠. 김정은이 되겠고 배드가이 역할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배드가이 전략이라고 이제 뭐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많이 나오는데 일단 김정은이랑 이제 김여정이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둘 다 나쁜 소리를 하면 이거는 좀 어 이도저도 아는 하여튼 좀 반간만 사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김정... 김여정은 어 그래도 좀 강한... 좀 약간 어 배드가이 역할을 하고 김정은은 어 나는 이제 좋은 것만... 나는 이제 좋은 역할만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김정은을 추켜 세워 주는 거죠. 요런 전략을 이제 북한은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언론상에서도 이제 나쁜 말은 이제 김여정이 다 하는 거고 좋은 말은 이제 김정은... 물론 뭐 항상 좋은 말을 하진 않지만서도 어쨌든 그런 역할론적인 부분에서 요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제 생각인데 어쨌든 뭐 이런 발언을 과거에도 이제 많이 했었고 그 이후에 또 김정은이 짜잔 하고 또 보따리... 아니 그러니까 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또 나오고 하여튼 그런 뭐 역학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이런 말...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은 이제 현대 로템이 이제 대북주 관련해 갖고 이제 엮여 있기 때문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뭐 밀당 속에서 뭐 주가는 요동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쪽에는 이제 대북주, 한쪽은 남북경역주, 한쪽에는 이제 방산주가 되겠죠. 빅데카트. 하여튼 요런 것들이 어 좀 왔다리갔다리 할 수는 있겠고 나중에... 그래서 오늘 뭐 별다른 흐름 없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 그냥 약보합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지수를 보면 어... 뭐 코스닥 지수 지금 뭐 강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코스피 지수는 어... 이내에 좀 오늘 그래도 5일선을 좀 회복해 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현대 로템 뭐 여전히 좋아요. 이런 박스권 제가 표시해 놓은 이런 박스권 안에서 그냥 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크게 이탈하거나 뭐 크게 또 이게 상승이 나오거나 뭐 이럴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행복한 점으로 저는 보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매매 동향을 보면 오늘은 또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합니다만 일단 뭐 프로그램 매도서를 봤을 때 이것은 매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계속 사주고 있다는 거죠. 기관들이 계속 담는다. 현대 로템은 지금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그래서 뭐 저는 아직까지 뭐 여기서 이제 좀 작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북 관련 미국 북한 뭐 우리나라 이렇게 갖고 여러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어 뭐 동사 현대 로템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현대 로템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여기서 받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추천이 나가고 어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자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 보일 수 있겠고 어 추가적으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고 무료 추천 종목 받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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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